K-6 합격 시리즈 3차장 데일리 MBC는 주산별시 스피클스 장원둘 선수입니다 승리 4차장 데일리라마 형님 내가 바로 스팸 스타들도 모르니까 찍어주세요 오늘 승리의 주역들 고춧가루 어차피 네타를 빼야나구나 됐어? 어 그래 네타를 부어 그냥 까놨구만 아 아 그거 봤어요? 포크레임을 보여준다는데 나도 해봤어요 아 쩝 예술 아 네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